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짜 별 거지 같은 어 그런거 하나 데리고 왔는데요 야 정말 미친 것 같아요 일단 보고 얘기해요 제목 우리 할머니 표 사랑 가득 담긴 삼계탕 그 안에 전복이 다섯 마리 있었는데 아니 이런 도둑년을 봤나 그걸 혼자 다 처먹었네 어라라 닭다리도 낙지도 홀랑 다 처먹었네 원제 친구가 우리집 삼계탕 속에 있는 전복 다섯 마리 그걸 지 혼자 다 처먹어가지고 제가 화를 냈는데요 이게 정말 제 잘못입니까 친구랑 같이 봐요 참고로 쓴이의 나이가 나와있진 않은데 아마 한 20대 초반 갓 성인이 된 그런 사람 같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생인가 했는데 뒤에 보니까 뭐 컨디션 마셨다 이러는 걸 보니까 어른 같아요 참고로 이 글은 친구에게 보여줄 예정이니까 온갖 비난과 비하 욕설 대환영해요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낮에 저희집에 친구가 놀러를 왔는데 아니 이젠 친구도 아니니까 그냥 도둑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도둑년이 우리집에 놀러를 왔는데요 집에 저희 할머니가 우리 가족들 먹으라고 삼계탕 엄청 맛있게 끓여주고 가신게 있었단 말이에요 아침에 오셔가지고 이걸 끓인 후에 댁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인연이 왔을 때 제가 잠깐 바빴습니다 해서 그 일을 좀 보고 있었는데 이석을 여니 그 삼계탕 냄새를 맡고 솥을 열어보더니 아우씨 맛있겠다 어쩐다 이러면서 혼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프니 어쩌니 하더니 야 나 이거 조금 먹어도 돼?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저희 할머니가 우리 가족들 먹으라고 끓여주신 건데 거기다 아직 아무도 손을 안 댔기에 좀 거시기 했지만 양이 많으니까 조금은 먹어도 괜찮겠지 싶어서 그 옆에 그릇 있으니까 덜어 먹어 라고 했어요 아 그리고 혹시나 야 왜 니가 안 덜어줬냐 이런 소리 나올까 싶어 미리 얘기하는 건데요 저랑 이 도둑년은 평소 되게 친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럽니다 예를 들어 상대집에 놀러를 가면 주인은 TV를 보고 나머지는 혼자 알아서 라면을 끓여 먹는 대충 그런 사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하튼 그러고 있다가 재볼일 대충 다 끝내고 친구도 아니 이 도둑년도 대충 다 먹어가는 것 같길래 이제 우리 카페 놀러 가자 이러면서 식탁으로 걸어갔는데요 헐 아니 이런 미친 식탁 위에 전복 껍데기 다섯 개가 딱 놓여져 있는 거야 참고로 저 전복 우리가 다섯 식구라 할머니가 하나씩 먹으라는 의미로 되게 큼지막한 거 우리 아빠 주먹보다 큰 전복 그 다섯 개 넣어주신 건데요 그랬는데 아니 이런 미친년이 그걸 지 혼자 다 처먹었네 그리고 토종닭 두 마리에 낙지도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닭다리 세 개랑 낙지를 다 처먹었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닭 두 마리 중에 다리 세 개 전복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전부 다 낙지는 한 80% 정도를 처먹었더라고 와 그 꼴을 보는데 진짜 얼탱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분노가 막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야 너 뭐야 미친 거야 뭐야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전복 골랑 다섯 개 들어있는데 그걸 하나도 아니고 다섯 개를 혼자 다 처먹냐 아니 그리고 닭도 그래 두 마리 있는데 다리를 세 개나 처먹으면 어쩌자는 거야 와 신발 휘적휘적휘적 이런 미친 낙지도 다 건져 먹었네 야 할머니가 우리 가족 먹으라고 끊어주신 건데 이렇게 네가 다 먹어버리면 우리 엄마 아빠는 뭘 먹으라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 이런 미친 도둑년을 봤나 지가 되려 더 큰 소리를 쳐요 야 그게 뭐 네가 먹어도 된다고 했잖아 그럴 거면 처음부터 전복이랑 닭다리는 먹지 말라고 했었어야지 네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뭐 왜 사람 무한하게 먹는 걸로 지랄이야 이 신발 등등등 이 지랄 떨어대면서 싸웠는데요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만약 반대 상황이다 그럼 전복을 먹기도 힘들지만 먹는다 해도 그래요 딱 하나면 모를까 그 다섯 개를 다 먹진 않았을 것 같거든 그런데 인연은 거기에 있는 걸 다 건져 쳐먹고 큰 소리를 칩니다 만약 이게 삼계탕이 아니라 돼지고기 김치찌개다 그럼 돼지고기만 다 건져 먹는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정말 얘 말처럼 제가 너무 야벅한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 썩을 연 전에는 우리 가족들 게장 먹는데 지 안 불렀다고 쳐 삐지고 또 한 번은 우리 엄마같이 일부러 불러서 갈비찜 해주셨는데 이 썩을 연이 감사하다는 말도 안하고 또 우리 엄마는 먹지도 않았는데 손부터 먼저 나가고 또 나랑 파스타 두 개랑 찹스테이크 하나 시키면 찹스테이크부터 후다닥 다 먹어 치우고 그리고 난 뒤에야 불어 터진 파스타 쳐먹고 야 진짜 이런 게 한둘이 아니라 다 쓰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놓고 이 돼지 같은 년이 야 같이 먹는데 왜 너는 나보다 말랐냐 이러면서 열폭에 개 짜증내고 눈치 주고 아니 그렇게 쳐먹으니까 살이 찌지 이 도둑년아 미친 거야 뭐야 야 이 그지 같은 년아 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그건 내가 착해서 받아준 게 아니라 네 성격이 하도 지랄이고 귀찮아서 무시한 거야 괜히 받아치고 건드려봤자 나만 피곤하니까 여하튼 댓글 잘 읽어보고 자 성찰 좀 해라 빠빠 인연이 보고 난 후 주고받은 대화 카톡 사진 첨부합니다 야 너 인티에 글 샀냐 그거 당장 내려 니 친구 못 배워 먹은 돼지 만드니까 좋냐 아 신발 존나 어이없네 니가 쓰라매 쓸 거면 똑바로 써 내 입장까지 니 너 내가 도시락 싸준 거 맨날 니가 반 다 쳐먹은 것도 쓰고 니 저번에 컨디션 먹은 것도 써 야 그렇게 억울하면 니가 직접 써라 이 돼지야 니 도시락 내가 먹는다고 한 적 없고 니가 다이어트 한다고 맨날 나한테 강제로 쳐먹였잖아 그리고 그게 도시락이냐 어 그게 싸운 거냐고 맨날 백날 천날 편의점 샌드위치만 쳐 싸운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감히 삼계탕에 비비네 이 거지 같은 년 양심 수준 보소 어쨌든 먹은 거 맞잖아 나는 반이나 줬는데 삼계탕 좀 먹었다고 그러는 게 정상이냐 야 그리고 너 진짜 빡대가리야 뭐야 컨디션 산 거 그거 원 플러스 원이라고 니가 준 거잖아 내가 반값 준다니까 됐다며 야 나 이 글 내리려고 했는데 니 말뽀새보니까 내리기 싫어진다 야 너 글 안 내리면 내가 고소할 거야 오케이 야 억울하면 니가 글 쓰든가 고소를 하든가 알아서 해라 이 돼지야 추가 아까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엄청 화내셨어요 그러나 제가 알아서 잘 얘기를 했겠거니 하고 넘어가셨죠 그리고 할머니께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잘 먹었습니다 라고 전화드리라고 하셨어요 끝으로 단톡방 저 미친년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저를 인심이 완전 메마른 개쓰레기로 만들어놨는데 여기 글 올려서 보여주니까 민심 바로 역전됐고요 애들이 단체로 쌍욕을 하니까 톡방을 나가버리네요 에라이 그지같은 년아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탱 탱 탱 탱 탱 탱 탱 탱 탱 댓글 1번 일단 이것은 식탐도 있지만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딱 봐도 비싸고 적은 식재료다 그러면 안 먹거나 또 먹더라도 쓰니 말처럼 하나 정도만 먹을 텐데 그것만 홀랑 다 뺏어 먹다니 이 일이 아니었어도 언젠가 예의 문제로 분명 아니 반드시 손제를 당했을 운명입니다 댓글 예의가 있었으면 애초에 삼계탕 절대 안 건드리죠 닭 볶음탕이나 제육 같은 거면 또 몰라도 삼계탕 막 끓인거 손도 안된거 그것도 가족욕인거 뻔히 보이는데 그걸 냠냠냠 쳐먹는다 이건 그냥 예절 가정교육을 못 받은 겁니다 2번 냄비 열었을 때 분량을 보면 아 가족들 먹게 두마리와 전복 다섯개 이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딱 보이거든 눈에 그런만큼 만약 나였다 그러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보자마자 바로 닫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닭다리랑 전복을 싹쓸이 해버렸다 낙지도 쳐먹고 이거는 가정교육의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단순한 식탐의 영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지능이죠 지능 즉 뇌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개념이 도가 지나치게 없는 도둑년 아니 어떻게 저걸 다 쳐먹을 생각을 할 수 있는거요 미친거요? 2번 저런 애들은 가정교육을 안받는건가? 딱 봐도 비싸보이는건 처먹질 말아야지 이해가 안돼 도대체 저게 뭔 개같은 짓거리냐고 근데 초등학생이나 뭔 모르는 중1정도면 저런 어이없는 일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 그 나이대는 그냥 생각이 짧을 때니까 그런데 컨디션 얘기하는거 보니까 성인이구만? 덜덜덜덜 3번 식탐 덜덜덜덜 거기다 예의없고 눈치없고 닭다리에 전복 5개 말다했구만 4번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새로 해놓은 음식 그것도 할머니가 가족들 먹이겠다고 해놓은거 그걸 처먹겠다고 말하는 것도 기가 막힌 상황인데 뭐? 거기서 전복 5개 있는걸 지가 다 처먹었다고? 아니 5분 자기도 아니고 전복을 5개나? 미친거야? 심지어 닭도 2마리뿐인데 그중에 다리를 3개나 먹었다고? 헐 기본 예의도 없고 욕심도 많고 식탐만 가득하네요 저런 친구 가까이 두지 말고 앞으로 집에 들이지도 말아요 지금이야 식탐에 눈 뒤집혀가지고 남의 집 식사 털어먹는 수준이지만 저런 친구 친한 사이 강조하면서 나중에 쓴이 오시며 악세사리 핸드백 같은거 다 들고 갈 그런 년입니다 대덜걸 보니까 저 돼지 이미 단체 손절 당한거 같은데요 5번 그런데 쓴이도 잘못한게 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걸 집안 식구들 특히 어른들이 한번도 안드셨는데 그걸 남에게 먼저 먹으라고 한거 그러면 안됩니다 아무리 친해도 찍힐건 찍히며 살아야죠 그래도 그년이 전복 5개 다 처먹은거 그건 미친거 맞아요? 6번 축하드립니다 전복 5개로 미친 년 하나 걸러낸거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7번 야 이거를 실드 치는 인간들이 있네 뭐? 덜어주지 않은 쓰리 잘못이라고? 진짜 얼탱이가 없구만 아니 눈깔이 삐꼬야? 눈깔 없어? 5식구라서 전복 5개 넣은거 그리고 아직 손도 안댔다면 딱 티가 나는데 그걸 모르고 처먹겠냐고 어허? 닭다리 홀랑? 전복 홀랑이면 이거는 개념없는 미친거 맞죠? 야하튼 지가 못 배운 식탐꾼이라는거 단체 카톡에 스스로 자폭해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8번 여기서 진짜 무서운게 뭔줄 아세요? 쟤는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모른다는겁니다 뭘까? 사회성을 관정하는 뇌가 안자란걸까? 아니면 집에서 못 배워먹은건가? 뭐지? 여하튼 손절각이야 9번 아니 편의점 샌드위치랑 라면 이딴게 어떻게 감히 할머니가 정성껏 끓여주신 삼계탕이랑 비교가 되냐고 끓이갔냐고 세상 누가 봐도 그 가족을 위한 음식인데 개씨알도 안먹힐 미친 개소리를 뱉어대고 있구만 그렇구만 10번 만약 나였으면 솥을 딱 열었을때 닭 모양 온전히 그대로다 그럼 그대로 다시 덮었을겁니다 왜냐? 이건 아직 아무도 손을 안댔다는 증거니까요 그런데 쟤는 그걸 넘어서 닭다리에 전복에 그리고 낙지만 쏙쏙 빼먹었다니 다른의미로 정말 대단하다 진짜 이야 이런게 가능하구나 참 진짜 그래 솔직히 남의 집 부엌에 들어가는것도 사실 예의는 아니죠 그런데 워낙에 친하다니까 거기까진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야 저걸 먹을생각을 한다니깐 참 멋져요 감사합니다 할말이 없네 응? 흠? 좋아